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상사가 여러분들 이번에 하태경 의원권을 볼 때도 그렇지만 참 세상사가 채웅지마죠. 그러니까 사람 앞니를 참 누구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한 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머슴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새 머슴이 왔을 때 하는 이야기를 어린 나이에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 말씀이 머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부라는 것이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막이 있으니까 지금은 당신이 내를 위해서 일을 해 주지만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지 세상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덕담을 하는 걸 잘 들었다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 들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을 하다는 거죠.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문정부 하에서 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 가지고 이 양반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 한 이야기가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봉주 씨가 부활을 한 겁니다. 박용진 씨를 무찌르고 그런데 좀 이리 걸쭉한 최강욱 씨가 봉도사로 한해 정봉주 씨의 일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 가지고 보시면 최강욱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 이유는 공황의전 때문이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돼 본 적이 없으니까 공황의전이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강욱 씨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시조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보면 김용민 씨가 운영하는 김용민 tv에 나가서 최강욱 전 의원이 과거 자신의 공황의전 경험을 밝히면서 이렇게 틀어놓았다.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한 번 얻어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봉도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공황 카운티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알람이 뜹니다. 정봉주 의원이 왔다는 게 체크가 되면 저 뒤에서 대한항공 간부가 쫙 나와서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봉도사가 제주도의 식구들과 여행을 가면 공식 출장도 아닌데도 신분증 내고 티켓팅 할 때가 되면 공황이 시끌시끌해지면서 의전이 막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런 게 있었구나를 처음 느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한참 전국에 방송을 강의를 많이 다닐 때 도지사들이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공무원들 대동하고 이러면 다니는 걸 보고 혀를 끌 끌 찬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참 저게 다 비용일 건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국회의원이 직업 중에 가장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너나 나나 다 국회의원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이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없애면 되죠. 이게 없어지는 날이나 어떤 나라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졌을 때 이게 없어질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없어지겠죠.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비용을 깎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한참 먼 겁니다. 국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한국에 여러분들 공직자유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지배하는 자고 너희들은 지배당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이런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런 막말은 어제도 이제 장해찬 씨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배 때문에 이런 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젊은 병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배를 밟으면 경품 목발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댐댐이나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하태경 씨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가 비루하지만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나 나경원 씨나 다 몰랐을 리가 없잖아 김진태 씨나 그러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입을 다 다물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그러나 하태경은 적극적으로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죠. 그 하나가 그냥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하태경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인생감과 가치관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것은 그냥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 문제를 은폐하기로 결정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해 주는 거죠. 조갑재 씨가 여러분들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냥 젊은 날의 조갑재는 모르겠는데 노년의 조갑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 그 인간성 그 자체 인간 자체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해 가지고 천상뉴스로 이야기하더라 그건 다 뭐죠. 그냥 하위 가치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정봉주 씨가 아주 한 역사에 남을 명언이 2020년 4월 13일 보도지 않습니까. 4월 12일 날 2일차 사전투표가 마쳤을 겁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발언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언인 겁니다. 그 당시에 경향일보에 여러분들 크게 실렸고 나머지 신문은 거의 안 다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막 마쳤을 때 본인의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인 BJTV에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저를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 취급하고도 앞으로 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쓰레기. 제가 잠시 발언했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는 저다운 표현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것을 보면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이번 선거가 무슨 선거입니까. 4월 11일 양일간에 아마 실시됐던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중에 전산조작을 착하게 정봉주 씨가 아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모든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왔는지가. 그걸 조작한 사람만 빼고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회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을 통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작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기간 중에 당신들이 한 짓을 보면 짐승맞도 못한 짓을 하더란 겁니까. 전산조작을 청약하게 정봉주 씨가 아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판에 전문가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남긴 가장 명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신들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한 짓을 보면 짐승맞도 못한 짓. 그 짐승맞도 못한 짓이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쑤셔 넣는 것 작업을 본인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정봉주 씨의 정언은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정언인 거죠. 대부분의 전산조작이 사전투표 양일사에 다 완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사에 다 완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가 보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떻든 간에 정봉주 씨가 살아남은 거죠. 말은 좀 거라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정봉주 씨가 다 당선 안 되겠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조금만 집어넣으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을 나경훈 후보하고 이수진 판사 출신의 이름 더블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만 3천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이수진이 함께 더해 주지 않습니까. 만 3천 표 정도를 더하면 더블당 후보가 다 합성하죠. 그게 2020년 4.15 총선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다 이깁니다. 만 표 정도 집어넣으려면 여러분 얼마를 조작하면 됩니까. 세 장당 한 장 정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사전투표장에 방문한 그리고 사전투표 연결을 교부받은 그런 투표자 세 사람당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표를 한 장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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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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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이름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조작값 기준으로 25%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사전투표지 세 장당 가짜 타전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업주당이 2020년 4.15 총선에 서울에서 압승한 비결은 만 장 정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만 장 정도 집어넣어 줘 가지고 워낙 여러분들 6자리를 차지한 강남 3구는 본 투표 당일 투표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을 아무리 조작해도 이길 수 없었지만 전패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유일하게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 살아남죠. 권영세 후보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 200여 표 차이가 났을 겁니다. 조작을 많이 했는데도 200여 표 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표를 집어넣을 것만 결정하는 일이 남은 거죠. 2020년 4.15 총선처럼 그냥 한 만 표씩 집어넣으면 압승하는 것이고 더 욕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한 3만 표 집어넣게 되면 강남 3구도 무너지겠죠. 몇 군데 남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 성품 자체가 그렇고 제 나이가 여러분들 지금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냥 논거 발견된 정거물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펴는 겁니다. 향후 총선에서 4.15 총선처럼 만 표가량을 집어넣거나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조작값 33.3%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그럼 3만 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모든 게임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죠. 그러나 뭐 선거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걸 수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무속적 사고 그러니까 희망적 사고를 탈피해 가지고 근대인이나 현대인이 갖출 수 있는 과학적 사고를 보게 되면 그러면 선거에 대해서 또 담대하게 예상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것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 자수를 개수하는 것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건데 먼저 내놓고 대놓고 여러분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시간이 걸려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힘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분 대표로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책임질 일 또 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외율은 열심히 다녔죠. 그러나 내 눈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책임 선거 빼고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